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인은 매물로 내 자본금 없이 OX만원의 중기청 100% 전세대출로 월이자 OX만원을 납부하면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인은 매물로 내 자본금 없이 9,500만원의 중기청 100% 전세대출로 월이자 9만5천원을 납부하면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. 차량이 있으시다면 인근으로 공용주차장이 총 3곳이 있어 주차도 용이합니다. 이번 매물은 방 2개, 화장실 1개, 베란다 1개의 구성을 갖고 있고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주방과 거실을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2개의 방 중 서브방은 여다지가 아닌 미다지 문으로 거실을 잡아옥지 않고 주방의 집기들을 보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보통 투렘의 경우 화장실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지만 이 매물의 경우 특히 신경을 써 특올수리로 넓은 사이즈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. 이렇게 간석동인의 매물을 간략하게 만나보았는데요. 다음번 영상에서는 보다 더 좋은 매물과 보다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.